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정 KPMG 딜 부문 김희동 대표입니다. 여러 중소중견기업 오너분들이 겪고 있던 M&A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삼정 KPMG M&A 센터 홈페이지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은 노하우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니즈를 프라이빗하게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번 삼정 KPMG M&A 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M&A 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삼정 KPMG M&A 센터 플랫폼은 다음에 URL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딜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플랫폼에 회원 가입하신 후 자문 요청을 작성해 주시면 KPMG의 전문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M&A를 두려워하고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지정된 KPMG 담당자는 고객과 미팅 혹은 연락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게 되며 투자 유치, 매각 전략 구상 및 가능성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KPMG와 자문 계약 체결 이후 KPMG의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 및 거래 자문이 진행됩니다. KPMG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정 KPMG는 지난 수년간 약 140건에 17조 원의 M&A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국내 M&A 리그 테이블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의 재무 전문가들을 믿고 딜을 맡겨주신 고객분들의 인터뷰를 잠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K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강재웅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미국의 포드, GM, 크라이슬러, 독일의 벤츠, 일본의 니스산 같은 해외 자동차 회사에 수출하던 회사를 경영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2018년도에 KPMG를 통해서 국내 대형 사모펀드에 매각하였고요. 기업은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 개인이 혼자 다 부담하기에는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성장하니까 여러 곳에서 인수 제한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마침 KPMG를 소개받게 되었고 KPMG와 미팅을 해보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는 느낌이 들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회사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분석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겠다는 시점이 왔으면 KPMG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PMG는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매각을 추진하시는 경영진들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삼정 KPMG의 풍부한 M&A 경험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객분들께서 삼정 KPMG를 믿고 맡겨주시는 이유는 삼정 KPMG가 다양한 산업에서 M&A 자문을 수행해 왔고 리그 테이블에서도 입증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PMG M&A 센터 플랫폼을 통해 간편한 티저 메모 작성, 최신 딜 리스트, 삼정 인사이트, 그리고 삼정 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약식 가치평가 계산기 및 지분 변동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 M&A 센터 플랫폼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PMG M&A 센터 플랫폼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합니다.